지난 22일부터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회 아시아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 32개 국가에서 약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했는데요. 뉴스타파는 모두 세 분야의 세션에 초청받아 조세 피난처와 세월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보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총회에 참가한 각국 기자들은 필리핀에서 벌어진 언론인 피살 사건 5주기를 맞아 현지 언론인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필리핀 탐사 저널리즘 센터 설립자 미국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학장인 신라코론엘은 탐사 보도가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총회 전세계 각지에서 세계 언론인 300여 명이 이곳 필리핀 마닐라에 모였는데요. 여기 뉴스타파도 참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비영리 독립 언론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동안의 주요 보도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추징금 납부를...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보도가 이어진 조세피난처 취재가정 발표는 각국 기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전재산이 1차 관점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잔여하지 못한 수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ICIJ와 KCIJ와 함께 공유한해 볼 수 있는 리그 프로젝트의 파트에 대한 소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식 정치에 대한 소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식 정치에 대한 소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식 정치에 대한 소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사실을 추적해 밝혀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전달 방식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도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필리핀의 한 방송사 탐사보도 기자는 주류 매체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타파가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뉴스타파는 아시아 탐사보도 인프라 세션에서도 주요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독일의 한 중견 언론인은 자신도 독일에서 뉴스타파와 같은 독립 탐사 매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CIIJ의 단체는 한국의 전통안을 통해서 기획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전통안은 다른 시각을 통해서 기획을 통해 미국의 전통안은 전통안에서 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기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을 폭로한 다양한 취재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등 새로운 탐사 보도 기법도 공유했습니다. 이 모두가 진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론에 대한 테러. 이에 대한 공동 대응도 이번 총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20년간 6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피살당했습니다. 대부분 부패와 범죄를 취재하던 기자들이었습니다. 이곳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총격 사건으로 언론인 32명을 포함해 58명이 학살당한 사고를 추모하고 그들의 취재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가한 기자 300여 명은 진실을 알린다는 이유로 언론인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마르코스를 타도한 민준혁명의 광장에 타오른 수백 개의 촛불은 테러로는 결코 진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마닐라 총회 참가자들은 탐사 보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탐사 저널리즘 연대 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뉴스타파 김세